안녕하세요. 저는요. 정룡이에요. 오늘은 저가요. 책을 읽을건데요. 무슨 책이냐면요. 쭈피가족의 연주회라는 책을 읽어볼거에요. 제목이 쭈피가족의 연주회 쭈피가족의 연주회 쭈피는 할머니와 함께 노래를 하는 것을 좋아해요. 곰 3마리가 한집에 입소 아빠 곰 엄마 곰 아기 곰 할머니 나도 피아노 그치고 싶어요. 그럼 한번 해보렴. 쭈피야 이렇게 쭈피야 이렇게 손가락을 세워서 눌러야 하는거야. 에이참! 쭈피가 소리쳤어요. 할머니 나도 피아노 치고 싶어요. 할아버지가 거실로 들어왔어요. 이게 무슨 소리지? 아! 할아버지다! 할아버지 우리 함께 연주해요. 할아버지는 바이올린을 꺼냈어요. 할아버지 나도 바이올린 연주해볼래요. 쭈피가 신나서 말했어요. 할머니가 다가오셨어요. 할머니가 다가오셨어요. 할머니가 다가오세요. 할머니가 Montana 아뻑그러지 할머니가 다가오는意 할머니가 다가오고 아뻑그러지 아빠도 오케스텔에 들어오실래요? 같이 언제예요? 탬버린이요. 띵동 엄마예요. 모두 준비됐죠? 엄마가 조용히 말했어요. 하나, 둘, 셋! 모두가 연주를 시작했어요. 연주가 다 끝나다 츄피가 말했어요. 그래 꼭 오케스터 장장을 갔더라. 오늘은 츄피 음악회가 되었어요. 끝. 츄피가족연주회라는 책을 읽어봤어요. 오늘은 저거요. 책을 미리 미리 읽어주신 거예요. 자, 츄피의 가족의 음악회를 잘 들었나요? 오늘은 저거의 츄피가족연주회를 많이 읽어봤어요. 그럼 안녕!